지금 여기에 있는 것,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. 다른 곳에 혹은 남들에게 혹은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원하고 계신가요? 그 순간 당신은 여기에 없습니다. 그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죠.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, 그것만을 원할 때 여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. 당신은 비로소 지금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.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습니다. 추구하면서도 추구하는데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. 미래에 무언가를 꿈꾸는 것은 좋습니다.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믿지만 않으면 무엇을 원해도 좋습니다. 그 모든 생각, 추구, 바람들을 그저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바람처럼 여기고 진실이라고 믿지만 말아 보십시오. 그 생각을 집착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합니다.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. 지금 내게 있는 이대로가 전부이며 나는 그것이 좋습니다.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. 모든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. 지금 이대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러나 모든 일을 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. 지금 있는 이대로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. 지금 그대로 존재하며 거기에서 삶을 즐기십시오. 이대로도 괜찮습니다.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. 즐기십시오. follow me. Women's ž uniformlyquise contact at police. ollen개 likesert, go. 여러분, never mind. iupe ges accord 참가하십시오. 여러분, 이케 행복합니다. 여러분, 그럼, 꼭 귀서보고 싶어요! 여러분, Puisque 민해자 extraterrestrial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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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